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. 네 블랙핑크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네 블랙핑크로 1년만에 컴백을 했는데요. 우선 기다려준 우리 블링크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. 네 기다려주신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오늘 무대로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 이번 차이틀곡 뚜두뚜두에 엄청난 포인트 안무가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있을까요? 네 뚜두뚜두라는 가사에 맞게 총을 쏘는 안무가 있는데요. 따라하기 쉬우니까 한번 배워볼 수 있어요. 저희도 한번 배워볼게요. 준비해주시고. 자 음악 주세요. 네 중독성 넘치는 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오늘 뚜두뚜두와 함께 폴레벌 0도 같이 공개가 되는데요. 블랙핑크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미니 속 앨범들은 미니 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네 곡 모두 많이 사랑해주세요.